문제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메일정리노트 1번입니다.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틀린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무 육성한다. 중개업자 육성한다. x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 목적이 아닌 것을 박스 안에 적어놨는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업의 육성, 수요공급조절, 토지공개념 도입, 투기역제, 국토효율적이용, 부동산거래의 적절한 규제,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이런 말 들어가면 다 x입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계속 우리 암기 오늘 프린트 내드린 것 1번에도 있습니다. 56번까지 중에서 시험에는 3년에 한 번 출제가 됩니다. 1번에 2번이고요. 2번을 보면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재산권리에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저당권 등이라고 했을 때 근저당 담보가 등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도하는 것도 물론 중개행위에 해당될 겁니다.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인수조건보로 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인수조건보로 하면 매수인이 유리해요 매도인이 유리해요 대출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누가 더 유리해요? 제가 20억짜리를 통매매하는데 다가구주택 15억 융자가 되어 있어요. 7년 대출을 받았대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팔게 됐어요. 3년도 안 지났는데 매도인은 대출 인수조건보로 하자 하더라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은 싫다. 난 내가 아는 주거래 은행에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도인은 그럼 계약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지 않으니까 중도 상한 수수료가 지금 갚으면 몇 천만 원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받는 중개 보수에서 떼가지고 천만 원 내가 이자가 줄게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계약 공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저보고 그렇게 말해 뱉어놓고는 동의하냐 묻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급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봐요. 어쨌든 대출 인수조건보로 저당권 그대로 그냥 인수조건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대출 커미션을 다 줬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한하면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냥 저당권을 인수조건보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쨌든 저당권 등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의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연한 교회에 단 한 번 전세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오로지 한 번밖에 안 했다면. 그러면 10번 하면 중개업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물론 말할 수는 없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해설의 판결문 판례 같은 걸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 한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있는 거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3번. 외국에서 자격증 따면 공개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이거 28회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번. 소속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가르친다. 만자 때문에 틀렸죠.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제 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중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법인에게만 소속된다 해서 X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다는 말도 맞고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까지도 맞죠. 그런데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이게 X죠.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는 중개 업무에 해당되므로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을 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있죠.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있다. 지금 진도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제 밴드에 수험생이 질문 올린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하고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보존하지 않냐는 경우 제제가 있고요. 이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계약서, 거래계약서,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냥 이중계약서라고 하겠습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존,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하지 않는 경우 위반시 제제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서명 및 날인업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공,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입니다. 물론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중에서 그 업무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보존 작성할 의무도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는데 3년 되기 전에 거의 다 잘려요. 자기가 먼저 잘리는데 어떻게 보존 의무 없죠? 교부할 의무도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다만 작성할 수도 있고 교부할 수도 있죠? 그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 없어요 안 해도.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를 적었다면 거짓계약서를 적었다면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공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공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엄은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여기서는 둘 다 해당되는 거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은 이거는 둘 다 이거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금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유하지 말라고 했죠? 그 성격이더라고 성격 성격 더러운 사람이 공부는 잘하긴 잘해요. 저도 와이프는 못 견디하더라고 뭐 하나 하면 그걸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대충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거든요. 안 되면 포기하는데 끝까지 알아야 되고 못 견디가 자기 몸을 학대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공부는 잘 할지 몰라도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 건강에도 안 좋아요. 너무 그래서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유하지 마시라고요. 계속 수업 듣고 조금씩만 예습 복습하면 나중에는 공유해사법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3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고요.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했죠. 그 지금 특정 지금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니까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고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1번 중개상물이고요. 2번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일반재산은 원칙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3번은 소위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지금은 이건 뭐예요. 이건 무형적 가치 통칭에서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4번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건 인터넷에 그래서 이택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협택 협의 매수자 택지 생활대택용 택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택 협택 생택 이런 거 현업에서는 중개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주자 택지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그 대신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특정되기 전에는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불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좀 싸요. 가격이 그러다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싸져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대토권이라고 불러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잖아요. 대토권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해요. 대토권 이건 어디였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요. 그 택지지구 내에 근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주는 게 이택의 유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협택은 협의 매수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LH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팔면 돈 준다는 대로 받고 하면 착하다고 또 협의 매수자 택지 줘요. 근데 끝까지 수용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안 주겠죠. 이거 계속 투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협의 매수자 택지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가 그냥 수용된다고 하면 빨리 영가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두 안 그러고는 딱 못 팔아요. 이게 수용돼야 오히려 지금은 수용돼도 감정가격으로 하잖아요. 시세대로 거의 받아요. 요즘은 생활대책용 택지 이건 뭐냐면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들 이런 거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활대책용 택지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대토건은 지금 판례가 중개상물이 아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주자 택지를 중개해 줬어요.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개혁공개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주자 택지를 중개를 해 주는데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어뢰인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금 1억을 배상받는다는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협회 공제금 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여기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 아닌 거 하고 사고 난 거는 중개사고 아니에요. 직원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 싸움해 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개혁공개사 손해배상 책임할 필요 없죠.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5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개사포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해서 4번 4번도 답은 3번인데요. 뒤에 등록증을 못 봐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기출문제 질문이에요. 등록증은 시도의사가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자격증 그래서 이게 등록관청 때문에 틀렸는데 또 저한테 그게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 말이 없어서 틀린 거잖아. 이렇게 자꾸 물론 교부한 시도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시도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X 하면 안 돼요. 교부한 시도의사 대신에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건 X겠지만 그냥 시도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X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 1번 4번에 1번도 틀렸지 않았습니까 자격증을 장관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던데 장관이 준다고 안 돼 있고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다는 말 아니죠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등록관청이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에 통보한다 이것도 협회에 통보한 건 4번도 틀렸네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 맞죠?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25번에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게 6개가 있네요. 6개가 있습니다.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등 6가지를 물론 다음 달 10일까지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5번에 5번이 아니고 4번에 4번 협회에 통보하는 건 통보하는 거 맞잖아요. 다음 달 10일 대신에 만약에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틀리겠지만 통보하는 거는 통보하는 거 맞잖아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너무 공부 많이 하면 다음 달 10일 이마을 빠졌다고 또 X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5번 자격증 재교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렇죠. 수수료 내는 거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자격증 교부할 때는 X라고 돼 있잖아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7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낸다. 교부할 때는 학계 가면 여러분들 공짜로 주잖아요. 자격증. 분실했다고 하면 재교부 받으려면 돈 내야 돼요. 저도 자격증 재교부 받았는데 저는 분실해서 재교부 받은 건 아니고요. 사진이 제가 너무 어릴 때 99년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중격을 하라고 걸어놓으니까 손님들이 쟤 누구냐 어린애 자꾸 이렇게 물어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좀 늙은 사진으로 교체했어요. 그래도 돈 내야 되더라고요. 사진만 바꾸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된대요. 돈 내야 된다더라고요. 어쨌든 분실을 안 해도 그냥 분실했다고 재교부 받으면 돼요. 그 대신에 수수료는 내야 된다. 그래서 4번에 3번이고요. 5번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혁공개사의 중검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중검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다. 2번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쓰는 행위도 중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계행위는 중계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계행위 반복. 계속 반복했으면 중계부 되죠. 금사가 유도질문을 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피고인 요한호니까 주로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래 컨설팅 위주로 하긴 했지만 중계업도 조금 하긴 했잖아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계를 업으로 했으면 결국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벌 받는다는 얘기에 그럼 피고인은 뭐라고 했어야 됐어요. 무조건 중계업은 안 했습니다. 컨설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했다고 하면 처벌 안 할 줄 알고 중계에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긴 했으니까 확인했다고 자필로 사인해 이렇게 하고 지장 찍으라고 하거든요. 검사가 맨 마지막에 신문조서에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 도장 찍으면 그대로 그거는 증거로 인정돼요.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요.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적은 거는. 그런데 검사가 적은 거는 증거능력이 있어요. 검사가 무조건 적으라고 하고 도장 찍으라고 한다고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고쳐야 돼요. 자기 말하고 다르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컨설팅에 부수화해서 중계를 업으로 했다면 계속했다고 돼 있잖아요. 계속 반복했으면 중계업이라고요. 딱 한 것만 했으면 중계업이 아니지만 주된 업무를 컨설팅을 하고 지금 제가 아는 지인도 중계업 컨설팅 사무소라고 간판 걸어놓고 실제 중계업을 하고 있어요. 손님 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료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받더라고요. 영수증은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배우자가 공부하고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합격하면 1억 주기로 정지조건부 계약 체결했다더라고요. 주어야 되죠. 비법이 아니라도. 이제 부부가님 따놓으면 부인 자격증 걸어놓고 남자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 남자분은 계속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이 공부. 합격률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시험의 수석은 전부 여자분들이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오래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계업을 해도 중계업이다. 업으로 한 이상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공인계사 자격치도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계획공개사가 아니다. 등록한 자가 계획공개사라고 했죠. 등록을 하여 중계업을 영위하는 자 영위 안 해도 돼요. 등록 통지만 받아도 이미 등록됐기 때문에 계획공개사입니다. 4번 보조원이 계획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의 중계물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계획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기재하면 무등록 계획공개사입니다.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례가 은평 유타운에서 서울에서 40억짜리를 보조원이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보수를 4억 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중계보조원이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해놓고 사무소에서 하면 사장하고 5대5로 먹기로 했어요. 중계보수를. 혼자 다 먹으려고 커피샵에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중계사무소에서 와서 브리핑을 들었으니까 계획공개사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적는 날에다가 보조원 자기 이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수인이 여기저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4억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냐 물으니까 그 법정보수 초과된 건 안 줘도 된다 했겠죠. 아마도 4, 9, 36, 3,600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너 세금도 똑바로 계산 못해주고 하는 게 뭐 있냐. 세금도 2억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4억 나왔다. 못 주겠다. 중계보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억밖에 못 주겠다. 세금 네가 잘못 계산한 거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뭔 소리 하냐. 4억 준다 했으면 4억 다 달라 해가지고 대부분까지 소송했는데 무등록 중계업자의 보수천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받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준다고 했으면 받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무등록 중계업자의 보수천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라면 받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하다면 감액천국권을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무등록 중계 행위 한두 번 하고 받는 건 받아도 된다고요. 중계업자 무등록업자 지급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무등록업자는 보수천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두 번 중계하고 보수 받기로 한 건 여러분들은 한 건 중계하고 중계보수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지급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등록업자는 보조원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손님 오면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업자잖아요. 업자 지급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 아닙니다.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홀수해야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공인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죠.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 사항에 이에 따라야 된다. 앞에 우리 교과서에서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됩니다. 즉 자격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똑같아야 되지만 보수는 시도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있었어요. 교과서 보수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된다. 만약에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는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심의.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시민회의원을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3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